정지원 선수 대 빈인옥 선수 정지원 선수 정지원 선수 inhaler 정지원 선수 정지원 선수 presidents 정지원 선수 Fred 일단 눌러, 일단 눌러. 팔 하나. 왼팔 파고 있어. 어깨 밑으로 들어올 거예요. 이거 잡아야 돼. 팀에서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1, 2번 투해. 2장 선수. 대략. 하지 않으시겠습니다. 상대방 왼팔을 어깨 사려고 할 거예요. 막으면서. 뒷길 들어온다. 드리프가 살짝 왼쪽이 빠져요 푸질면서 핏길 조심하면서 48소 겨드랑이 살짝 파봅시다 시현아 너무 잘하지 말고 체력이 됐는데 제발 대기 조합 하군 남성이 모여가 가 类의 호흡 마지막이. 올라갔어요. 한 채 맞고 다시. 지한은 밸런스 하면서. 레이스 왼쪽 빠지니까 버터플라이드 괜찮을 것 같대. 버터플라이너 좀. 앞쪽. 지한은 2분 40초. 앞gone산 한 번 싸움. Comedy. 오! 됐어. 앞가운드 만들어 봤어. 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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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좋아, 지금. 마운트를 할 수 있다. 별도 팜에서 가야죠 당사. 마운트 갈 거면. 안타는 거 바로 가시는 거. 겨드랑이 챙기고. 다리부도 세워. 맨날이 세워. 맨날이 쫙 세워. 좋다. 엉덩이 쪽으로 세워. 완전. 다리만 누르면 쫙 빠지다. 상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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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지원 선수, 박시현 선수께서는 6번 메트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노기블루 남성부 어델스 마이러스 77채급의 김지원, 박시현 선수께서는 6번 메트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QT 고등부 남성부 마이러스 64채, 민걸님, 재민걸님, 그리고 김민호원님, 김민서님 시상식을 위해서 시상대 앞으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재민걸님, 김민서님 시상대 앞으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환 대 빈인옥 경기 끝났습니다.